안녕 레고스티 리포터 6살 최상민입니다 오늘은 레고스티 이동식 지휘 공부를 가지고 소개를 해줄게요 먼저 이거는 도둑차에요 짠 요것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차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는요 뒤에 이런것들이 있어요 이거 귀여운거 아닌가요 고울 고울같은데 하이톤 그리고 짠 등보를 싣고 다니는 차에요 요기앞에 운전대도 보이죠 그리고 자 기다려 자 여기는요 오토바이를 신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요 경찰이 여기에서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고 은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면 요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여기에 보면 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쑥 넣으면은 짜잔 이런것들이 그래서 뒷차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거는요 소리를 모으는 작동 소리모으기에요 근데 이걸 어렸을때만에 본거 같은데 하여튼 부탁했습니다 고 자 이제 줄게요 자 여기에 주인공 경찰이에요 여기에 경찰이 세워주면 그리고 얘 도둑 캐릭터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주인공 짠 얘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여자 경찰 아 그리고요 얘 뒤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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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너무 귀여운 강아지죠 얘는 미미 같아요 미미 그리고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컵 그리고 도둑들이 어 도둑을 하나씩 어 돈을 이렇게 하나씩 벌거든요 그래서 다른 돈들도 신기하나봐요 자꾸 빼져가는거 보니까 그리고 도둑들이 채우는 숫갓 마지막으로 무선기와 스피너가 들어 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독식 지휘봉부 정말 멋지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레고스테리아 빌리포터 최승민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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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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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